사장 나오라 그래. 후임 사장님이십니다. 야! 대표님이요? 좋은 아침입니다. 사장님. 미쓰리가 참여가 사장이라니. 정황당할 거야. 우리가 푸본했냐? 근데 왜 행패야? 어떻게 될지 뭘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?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볼 때마다. 부장님! 부장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. 우리 회사 진짜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경례보다 사장이 취하지? 미쓰리 제법이다. 라고 생각 distant. 이읕 brightly. D